반갑습니다. 화초마음 영상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 개발 선인장을 6년 전에 목기린 선인장에 접목되었던 것을 잘라서 심어두었는데 엄청 많이 번식을 했답니다. 일반 개발 선인장은 장마철에 물르고 겨울에도 얼어버리고 했는데 목기린에 접목을 해두면 너무 편안한 것 같습니다. 왼쪽에는 2년 전에 꽃이 핀 것이고요. 오른쪽은 작년에 꽃이 핀 것입니다. 엄청 번식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외목대로 키워보려고 목기린에 접목했답니다. 여름 장마철에 물른 거 이렇게 목기린 선인장에 접목을 했더니 이렇게 또 건강하게 살아났습니다. 안 그러면 죽을 뻔한 가재발 선인장이었는데 이렇게 지금 잘 살아서 지금 외목대로 또 키워보려고 이렇게 삽목을 해두었답니다. 이것도 핑크 부활절거 원종 개발인데요. 목기린에 접목을 해서 이렇게 또 잘라서 삽목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화분 높이 때문에 막혀가지고 지금 통풍이 안 되어서 한쪽에 얘가 물러버렸어요. 통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지금 철화로 된 개발 선인장인데 너무 아깝네요. 아 요거 이게 물러버렸어요. 통풍이 잘 되고 서늘한 곳에서 이렇게 삽목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또 제가 오늘 분갈이 영상이 있습니다. 요거를 다섯 나무를 합식해서 외목대로 이제 키워보려고 이렇게 또 분갈이 합니다. 배합토는 분갈이 용토 4바가지면 소울인마살 6바가지 소울인마살을 더 넣어줘야 됩니다. 나무는 무게감이 있어야 됩니다. 계란 껍질 가루 좀 넣어주고요. 계피가루 이렇게 조금 넣어주면 병충해 예방이 되고 좋죠. 은행알 껍질 요것도 제가 만들어둔 거 요것도 병충해 예방에 좋답니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잘 섞어주고요. 소울인마살을 조금 더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게감이 있어서 좋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화분에다가 이렇게 깔망을 깔고요. 이렇게 굵은 마사도를 조금 많이 넣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굵은 마사도를 조금 많이 넣어야지 저면 간수할 때도 흙이 잘 안 섞는답니다. 이렇게 마사도레만 물이 이렇게 조금 있다가 빠지고 빠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울인마사도 위에 조금 깔아줘야지 흙이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가 있답니다. 이제 배합톨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배합톨을 이렇게 쭉쭉 한 3분의 2 안되게 이렇게 화분에 채워주고요.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포토에 있는 나무를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좀 작은 삽으로 이렇게 가장자리를 잘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빠질 수 있게끔 안그러면 가위로 페트병을 쭉쭉 잘라버리면 됩니다. 잘라버리고 이렇게 잘 들어내면 됩니다. 조심조심해서 뿌리를 손상이 안가게 흙이 다 털리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요렇게 해서 심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흙으로 잠시 이렇게 또 한쪽에 채워두고 이렇게 한쪽에 잘 세워놓고요. 이렇게 나무가 이제 외목대로 심어 놓으면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이것도 이렇게 넣어주고요. 나무, 한 나무에 또 너무 많은 개발을 접목을 하면 나무 자체가 힘들 수가 있어요. 요게 분갈이 할 때는 밑에 잎사귀를 조금 따줘도 뿌리가 자리 잡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흙을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요. 배합토죠. 그 다음에 또 한뿌리 이렇게 또 이렇게 심어주고요. 배합토롤 넣어주고요. 골고루 이렇게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또 한 포기마다 또 여러가지 색깔로 이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멋지겠죠.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란답니다. 화분이 조금 커서 한 뿌리 더 심어줍니다. 다섯 뿌리로 해서 이렇게 배합토를 좀 틀어내고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잘 심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소울림마사도를 조금 위에 올릴 겁니다. 배합토로 이제 마무리 해놓고 배합토로 마무리를 하고요. 분갈이 할 때는 뭐 영양제를 안 해도 됩니다. 계란 껍질이나 이런 것만 섞으면 되고요. 따로 뭐 거름 영양제를 하면 안 되고 상토나 분갈이 용토가 영양제입니다. 그게 뭐 한 1년까지는 영양이 갈 거니까 따로 영양제를 안 주워도 됩니다. 나무가 크는 거 봐가면서 쭉쭉 크면 또 여기도 잎을 조금 몇 개 따주고요. 그래야 뿌리가 자리를 잘 잡는답니다. 소울림마사도를 또 이렇게 위에 먼저 이렇게 깔아주고요. 그래야 뿌리가 또 안정감을 가지고 잘 자랄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소울림마사도를 위에 쭉 해주고 그리고 중림마사도를 이렇게 위에 또 올려줍니다. 그래야지 상토가 또 물을 주면 붕 떠올라요. 또 펄라이트 같은 것도 섞여 있고 하기 때문에 붕 떠오르면 뿌리가 안정감을 가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소울림마사도를 깔고 중림마사도를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꾹꾹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잘 자랄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쭉쭉쭉 넣어주고요. 이렇게 분갈이하고는 아주 그늘에 저는 옥상 계단 안에 이렇게 한 20일간 자리 잡도록 이렇게 해주고 햇볕에 조금씩 조금씩 나갈 겁니다. 이렇게 꾹꾹 눌러줘야 됩니다. 물받침을 노래하고 물을 이렇게 듬뿍 줍니다. 이렇게 여름에는 물을 자주 주면 빨리 자란답니다. 얘가 온도가 좋으면 물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꼭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촉촉하게 해주고 이렇게 자리 잡을 때까지 이렇게 이렇게 그늘에 두었다가 햇볕에 조금씩 나가야 되죠. 조금씩 이렇게 듬뿍 줍니다. 내내 건강들 하시고 행복한 날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영상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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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